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이 발의한 5건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 법안이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사업자의 예상치를 밑돌 경우 실시협약을 다시 맺어 통행료 이날에 유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사업자가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정부는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법안은 내년 초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